유럽 우주기구 ESA가 3D 프린터 로봇으로 달 표면의 흙을 채취해 기지 건설 재료를 생산하고 구조물을 짓는 달기지 건설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. 이 동영상은 주거 공간이 될 구조물과 3D 프린터 로봇을 실은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부터 달 착륙선이 달 남극 부근에 착륙해 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. ESA 연구팀은 3D 프린터가 지구에서 달까지 기지 건설 재료를 운송하는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인류의 달 정착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3D 프린터 로봇을 이용한 달기지 건설 구상이 기존 연구와 가장 많이 다른 점은 건설 재료를 현지에서 조달한다는 것입니다. 전문가들은 ESA의 달기지 구상 기술이 실현되면 이르면 40년 뒤 인류의 달기지 생활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